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오늘 바로 전에 실시한 우리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더욱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을 것입니다 우리 풍만 여러분들이 정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그리고 장풍이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초조하고 긴장했을 만큼 장풍이도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죠 수능 날은 더해 그래서 장풍이가 이런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것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쭉 바라보고 있다 라는 것의 의미로 이렇게 한번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다 끝을 냈고 총평을 한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그리고 조금 지금은 홀가분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채점을 해보면서 또한 한숨도 깊어졌을 것이고 우리 한번 이런 총평을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조금은 높지 않아서 조금은 또 희망적인 그런 풍만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우리 한번 반성이라는 공통적인 감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제 진짜 비로소 나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와의 관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될 때지요 우선은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월 모의고사는 이제 뭐 킬러 문항을 좀 배제한 어떤 하나의 척도로서의 중요한 9월 모의고사였고 여러분들이 또 9월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는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에 대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 더 이게 진짜 수능이다 막 실제 수능과 같은 점수다 이렇게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 시험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부분 반성의 시간을 꼭 가져보면서 내가 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수능 당일에 점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힘을 더 내주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얘들아 단원별로 보시면 뭐 6문제 7문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자 여기에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입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역시 3단원 우주단원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이죠 자 우리가 킬러 문항이 조금은 배제된 그러한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여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다라고 장풍이가 평가한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구모, 육모, 그리고 전 수능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복잡한 계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생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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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생각의 폭과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조금은 야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지 않은가 근데 얘들아 장풍이가 해설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자기가 못 풀면 다 킬러 문항이에요 내가 풀 때 어려우면 킬러 문항이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복잡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별의 물리량도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별의 물리량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그리고 수능까지 우리가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이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료를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면 6모, 9모에 없었는데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류는 범하지 말라는 거야 6월 모평에 나왔는데 9월 모평에 안 나왔어 수능에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능에 꼭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암석의 융융곡선 같은 경우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수능에도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수능에 꼭 나온다가 아니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또한 상대연령과 절대연령, 비록 우리가 9월 모평에는요 절대연령에 대한 문제가 1번 문제로 조금은 아주 내신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절대연령에 대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또 수능에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매년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조금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단어는요 온대적이야, 열대적이야 이거 무조건 나오죠, 그죠? 해수의 성질도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온이라든가 염분, 용종기체, 그리고 TS도까지, 밀도까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엘리뉴와 라니냐, 이 엘리뉴와 라니냐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자료로 어떤 것이 엘리뉴고 어떤 것이 라니냐인지만 여러분들이 분석해 준다면 장풍의 암기법, 고저, 저거, 고저, 엘평, 나, 라평엘 이런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엘리뉴와 라니냐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능에도 곧 출제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자, 3단어는요 별의 물리향, 그렇습니다 매년 출제가 되었고 외계행성계 탐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도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번 9월 모평에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자, 또한 EBS 연계교제에서 많이 나오는 밀도 변수라던가 또 물질 밀도 변수, 그리고 암흑에너지의 밀도 변수 이런 밀도 변수에 의해서 우주의 미래,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5단율이 높았던 문제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가 5단율이 가장 높았던 문제인데요 20번 문제가 얘들아, 사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20번 문제는 별의 물리량이라던가 아니면 외계행성계 탐사라던가 삼각함수,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또는 후퇴속도를 구할 때 3 곱하기 10이 5승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소수점을 좀 복잡하게 문제가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20번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는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냐면 열점도 나오고요 판의 경계도 나옵니다 근데 장풍이가 지혜력에서도 장풍이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판의 경계에서 얘들아 양쪽으로 벌어진다 해서 발산형 모인다 해서 수렴형, 섭입형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의 이동속도에 따라서 판의 경계가 달라진다는 것 예를 들어 판의 이동속도가 빠르고 판의 이동속도가 느리면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동속도와 판의 경계에 관련된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열점에 대한 내용과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과 또한 여기에다가 뭘 더했어? 고지자기 자, 그럼 우리가 얘들아 예상해 보는 거야 아, 9월 모평의 20번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의 유형인 패턴이 복합적인 개념들이 함축된 문제 하나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판의 경계도 아닙니다 열점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지자기까지 자, 이 문제가 어렵고 오답률이 높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디귿보기 때문입니다 화산섬 기역과 화산섬 니은에서 고지자기근 구한 고지자기극은 저의도 위치한다, 고의도 위치한다 그냥 생성된 것이 아니라 구한 고지자기극 얘가 더 고의도라는 것 왜? 얘는 5도 움직였고 얘는 10도 움직입니다 고지자기극이 얘들아 10도가 멀어진 거고 5도가 멀어진 거야 그래서 얘가 고의도고 저의도인데요 이거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문제의 패턴을 보는 겁니다 총평은 그러니까 20번 문제는 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의 개념이 함축되어 하나의 문제로 표현됐을 때 오답률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한다? 각각의 기본 개념들을 완벽하게 알아야지만이 얘를 융합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또한 19번 문제에도 오답률이 높았어요 19번 문제도 얘들아 자, 이것도 얘들아 후세 속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뭐 3배이다 적세 편의량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뭐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세 속도가 크다라는 것 거리가 멀어지면 적세 편의량이 크다라는 이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것도 얘들아 뭐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약간의 요거 요거 뭐 니은 보기 같은 경우 뭐 우리 은하의 3배다 3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알아내는 그래서 ABC가 이등변 삼각형처럼 이런 구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란한 방향은 아닙니다 시선방향의 위치에 좀 나란한 동일한 시선방향은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것이 좀 어려웠던 그러한 문제 패턴입니다 되니? 음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아 오답률이 생겼을 때 아 아쉽다 아쉽다 그 느낌이 드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오 나 이건 몰라 야 나 이거 못 풀겠어 이거는 진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죠? 조금만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5번 문제는 얘들아 엘리뉴와 라니냐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나에 대한 자료는요 우리가 뭐 평상시일 때는 저기압 고기압 엘리뉴 때는 고기압 저기압 그 다음에 뭐 더 큰 저기압 더 큰 고기압이라고 해서 강수량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동에서 자 동쪽으로 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들아 무역풍이라고 하는 건 동에서 서로 보는 것 엘리뉴와 라니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엘리뉴와 라니냐를 분석한다는 것 이 문제를 틀리고 오답률이 많았던 것은요 우리가 엘리뉴와 라니냐에 대한 실수 잠깐 오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엘리뉴와 라니냐를 바꾸면 이게 답이 1번이거든 답이 1번인데 답이 1번 아니면 얘들아 4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까꾸로 여러분들이 까꾸로 뭔가를 해석하잖아 얘도 마찬가지 까꾸로 해석하잖아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 2번, 3번, 5번 찍은 애들이 있어 2번, 3번, 5번은 얘들아 정말 엘리뉴와 라니냐 답답하다 지금 엘리뉴와 라니냐 리타 2번, 3번, 5번은 얘들아 완전히 망했다 엘리뉴와 라니냐 다시 잡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1번 아니면 4번이 돼야 되는데 자 또 오답률이 높았던 건 역시 별의 물리량입니다 근데 얘들아 별의 물리량에서 조금은 안심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죠? 10등급 차이 그 다음에 이거는 5등급 차이 그리고 태양이 나와있고 태양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되고 과로를 채우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얘들아 니은과 같은 보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별의 물리량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별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딱딱딱 이런 것처럼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크기 비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별의 물리량에서 꼭 알아야 될 공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휴대판 볼지만의 법칙이 있었고 광도 구하는 것 그리고 반지름 구하는 것 또는 표면온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막 갖고 놀 수 있을 만큼의 별의 물리량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자신감이 생길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기는요 역시 시선속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시선속도의 변화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디귿보기가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원계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선속도가 최대인 곳이기 때문에 이 디귿보기는 맞다 라고 해서 이제 답은 어 같다 라고 해서 답은 디귿이 아니고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얘들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예요 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아쉬움을 가지고 얘들아 조금만 노력해서 그 아쉬움을 자신감으로 만들어야지 그 아쉬움을 가지고 수능 때까지 갈 거야? 수능 당일에도 아쉬워요 할 거야? 그래서 장풍이가 이번 9월 모평의 총평의 제목을 이제부터는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도 우선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이 9월 모평에서 이제 난이도가 쭉 연결된다면 당연히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가 나오면 다행이고 수능에는 더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과 6월 모평에 대한 문제를 다시 풀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단어를 찾아서 반성하고 채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제 71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날까지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9월 모평을 딱 보니까 아하 기본 개념이 충실하고 기본 개념이 완벽하면 충분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다 지금 우리가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우리가 겨울방학 때부터 즉 겨울때 기본 개념을 한번 봐줬던 풍마이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까먹었을 거예요 내가 바보라서 까먹은 것이 아니야 아니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면 내가 바보야? 아니잖아 똑같은 거야 암기를 하고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암기가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본 개념을 한번 더 봐야 될 때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이 좀 어색하지 않고 어디서 봤던 것 같은 문제들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왜?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유형들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출문제를 한번 더 풀어봐야 된다는 것 자 지금까지 얘들아 기출문제 6목, 9목, 수능까지 얘들아 지금 220문제입니다 이번 9월 모평까지 200여 문제를 한번 더 문제를 풀어봐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반성의 의미는 자신 없는 주제를 자꾸 찾아요 아 내가 별의 분리량이 부족해 내가 시선속도가 부족해 내가 식현상이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요 자신 있는 주제 나는 이 문제는 이 단어는 이 주제는 무조건 맞춰 자신 있는 주제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시간 배분을 할 때 용이하거든 1번 문제 같은 경우 내가 자신 있는 단원이야 빨리 빨리 자신 있는 단원을 풀어내고 자신 없는 단원에 대한 시간을 더 할애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단원뿐만 아니라 자신 있는 단원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었을 것인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흐려졌다거나 점점점 뒤로 갈수록 얘들아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이 막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풍만이들이 있어요 쉬운 문제도 불구하고 아 뭐야 어려울 거야 아 뭐지 뭐지 아 두려워 불안해 얘들아 불안하고 부담스러우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과 같은 나만의 모의고사 데이를 자꾸자꾸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날 잡아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까지 이렇게 하루를 쫙 날 잡아서 얘들아 자꾸자꾸 그 실전에 가까운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험이 정말 여러분들의 수능의 인생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의 시험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단원이고 자신 있는 단원이 무엇인지는 꼭 해설강의를 통해서 단원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설강의 할 때 들어 위쪽에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는 정말 자신 있다 자신 없다 이런 것들을 따져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조금 더 간절하고 조금 더 절박하게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수능 그날 우리 행복하게 수능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이들 최선을 다하면 이제 최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